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아침에 받아보는 새벽 배송, 이젠 일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 산 물건을 오늘 바로 배달해주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세에 밀리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인삼공사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당일 배송을 선언하면서 배송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농협 유통센터. 주문받은 배송용 제품이 물류 시스템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유통센터는 주문을 받으면 최대 2시간 내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장 인근 3km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통센터를 늘려 당일 배송 지역도 차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당일 배송 체계를 연내 7대 도시 100개 점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당일 배송에 나선 유통업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홍사은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인삼공사는 명절 때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점포 기준 5km 주문에 한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CJ올리브영도 연휴 기간에 당일은 물론 일부 지역은 3시간 내 배송을 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연휴 기간 명절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당일 배송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커머스의 소매 유통은 50%를 넘었거든요. 신속 배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보편화된 뉴노멀이에요. 새로운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배송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미끄러지는. 이미 이커머스 업계 1인 쿠팡이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를 예고한 상황. 온라인 쇼핑몰이 시작한 배송 속도 경쟁에 오프라인 업체들까지 뛰어들며 당일 배송 경쟁을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